과외비 과외비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갑을 좀 해주세요 흰색이야, 과외비야 내가 도와줄게 너가 도와준다니까 내가 도와줄게 경찰서 가 한 번만 봐주세요 너 지금 가슴 만졌지? 변태야!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쫑내자 오케이? 1년째 돈 하나도 못 받았어 돈 내놓아! 돈이다, 돈이다! 전화 안 받아 나는 같이 집 찾아줄래? 사대님 계세요? 안 계세요 공중 열어주실래요? 저 만수 씨 애인이거든요 야, 너 같은 것들 세고 셌어 도삐 우리 여유로운 이솝이 어어 다. 불이의 의미 영혼식? 아들 나 못 사는 라인에서 왔어 그래서 줄기지 몰라 야,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해 만수야, 언제 인간 될래? 뭐? 니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밤에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밥이 너무 과? 출입국에서 나왔습니다, 여권 좀 보여주십시오 엄마가 뭔데 내 일에 이것저것 간섭이야? 나랑 유일하게 통하는 사람이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겐 학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네요 한 줌도 안 되게 해놨어 마법의 손이잖아 어느 나라 사람이야? 러시아 사람이면 어떻고 흑인이면 어때? 마음을 열어, 마음을 너나 열어, 이 XX아 너나